음파라는 이름은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의 모습이 아름다워 붙여졌는데요. 대동여지도에도 표시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오랜 시간 걸었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모든 지점마다 감탄사를 연발했던 고석철씨. 이곳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요? 밖에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굳이 복잡한 머리 아픈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아마 좀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왕에 걸으면서 힐링을 하려고 나온 마당에 가급적이면 다른 생각은 떨쳐버리고 오로지 내 주변에 걷는 길의 주변 환경을 좀 만끽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진짜 단련 지킬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걷습니다.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듯 길 역시 비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걷다 보니 공원의 포인트 지점인 물빛다리에 다다랐습니다. 다리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건너면 화목해지고 연인과 함께 건너면 사랑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저물어가는 태양과 함께 길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물빛길을 걸으면서 정말 그 힐링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잠도 잘 잘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내일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